어떤 행운을 맞이했는지 직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이즈, pick one item on a count of three,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three, pick one 어, 쉬워지 않잖아? 오케이, show us, show us your items 오케이 오케이 어, 좋게 나가는, show us your item 자, 좋게 나가는 영주씨, silk? 예, thread를 잡았습니다, silk thread that means long live long live long live 입니다, 자, show us your item one, two, please, 오케이 this one short time no short time 자, 영주씨에 대한 설명을 드릴께요 얼터누카봉이 팬들의 사랑을 오래도록 듬뿍 받을 수 있는 장수와 운영입니다 음, well, I thought it could turn into a weapon, so 정말 액션 연계 장인입니다 음, yeah, so I guess it was a weapon to fight aging 예스 네, 노아와 싸우는 부기, 감사합니다 자, long live, long love 자, 다음은 우리 일단 show us your item 아, 보신다, 브러시를 잡았는데요 자, 브러시를 잡았는데요 자, 브러시 means good live 자, 공부를 얘기하죠 얼터누카봉의 좋은 댓글과 좋은 리뷰가 많이 달릴 거다 good live you 예, 좋습니다 thank you 예, 자, 다음은 우리 마르타, 예 마르타 히라리타씨 show us your item 아, 복주머니를 잡았네요 럭키포스인데요 그 인사에게 안쪽에는 코리안 코리즈, 역자님도 들어있거든요 자, put inside, 오케이 자, it means big hit 빅 hit, 예 빅 hit, 예 자, 빅 hit를 기르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ere's your pose one pose, please 네, 복주머니와 코미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션 라크맨 아, 디션 라크맨은요 지금 보니까 마패를 잡았습니다 마패 오피셜 매치인데요 자, 이것은 바로 관직에 오르는 훌륭한 관우을 상징합니다 얼터누카봉과 참여하신 분들은 유수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동상 예 아, fortunately 하이오피스 that means many main awards 예 예 오케이 자, 네이버 모든 포즈를 좀 부탁드릴까요? 자, 북과 그리고 예 실 그리고 복주머니 그리고 예 마패입니다 여러분 행운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